그 다음에 Resources라고 하는 두 번째 탭을 살펴보죠. 이 탭은 현재 여러분이 열어놓은 이 웹페이지가 어떤 리소스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리소스라고 하는 것은 HTML 코드를 갖고 있는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나 또는 그 데이터,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스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보시면 현재 이 웹페이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프레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웹페이지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다뤄지는 것이고 그 안에 I프레임이나 그리고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태그를 사용했다면 또 별도의 프레임들이 그 아래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843이라고 하는 것은 URL을 의미하죠. 그러면 그 루트에 해당되는 프레임이 바로 이 웹페이지 자첸데요. 이 웹페이지의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2843이라고 되어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바로 현재 열려있는 이 웹페이지의 이 URL에 해당되는 웹페이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면 나오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현재 이 서버 쪽에 저장되어 있는 HTML 코드를 그대로 보여준 거고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엘리먼트에서 나오는 이 영역은 최종적으로 핸들링된, 최종적으로 제어된 HTML 코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엘리먼트와 리소시스 안에 들어있는 이 HTML 태그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타일시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2843이라는 저 HTML 문서가 이 스타일시스에 들어가 있는 css.css나 스타일.css와 같은 파일들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인클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로드가 돼서 이렇게 스타일시트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스라고 하는 것은 이 웹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를 리스트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폴더들이 있잖아요. 이 폴더들은 각각이 이 웹페이지 안에 삽입돼 있는 다른 아이프레임이나 프레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디렉토리 구조로 리소스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데이터베이시스나 인덱시드 딥이나 로컬 스토리지, 세션 스토리지, 그리고 쿠키와 같은 것들은 이 클라이언트 측에 저장되는 데이터들, 요새 얘기한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캐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브라우저 쪽에 저장이 되는 이 일종의 캐시를 여러분들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쿠키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HTML5에 접어들면서 이 클라이언트 쪽의 파워, 즉 무언가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강력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대두된 또는 채택된 기능들이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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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